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1960년 12월 20일 오늘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개성된 날입니다. 1954년부터 베트남은 북위 17도를 경계로 북쪽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쪽의 베트남공화국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자 싸이공 서북지역 밀림에서 30여개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되며 출범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민족민주연합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소장료 경감 및 점진적 토지개혁, 독립적 자립적 경제건설,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적 재통일, 평화적 중립 외교정책 수립 등의 10대 강령을 채택하고 구엔후토를 의장으로 선출을 합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출범부터 각계각층 민중과 소수민족, 종교인 등 애국적 민주세력을 총단합시켜 외세 미국을 몰아내고 민족민주정부를 수립하며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 데 그 기본 목표를 두었습니다. 1967년 8월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이러한 10대 강령을 더욱 발전시켜 4대 강령으로 압축해 발표하는데요. 그 내용은 첫째, 전체 민중은 단결해 미제 침략 세력과 싸워 나라를 구원한다. 둘째, 독립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중립적인 번영하는 남베트남을 건설한다. 셋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이룩한다. 넷째,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다. 한편 1930년 2월 3일에 호찌민을 최고 리더로 하는 베트남 공산당이 창당되고 이는 1951년 2월에 베트남 노동당으로 재창당되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열린 제4차 당대회에서 베트남 공산당으로 다시 계칭합니다. 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당시 베트남 공산당의 남베트남 분국을 중심으로는 노련한 공산주자들이 적지 않게 건재했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1962년 1월 1일에 인민혁명당이 창당됩니다. 이 인민혁명당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형성하고 강화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고 인민혁명당이 창당된 후 본격적으로 미국의 특수전 국부전을 극복하게 되고 군사 정치적 성과를 쌓아 나가게 되자 남베트남 전 영토의 5분의 4, 인구의 3분의 1을 해방하게 되고 그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 민족민주평화역량 동맹을 비롯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종교공동체 각계 민중대표들이 1969년 6월 6일에서 8일까지 남베트남 국민 대표자 대회를 소집하고 남베트남 공화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때부터 남베트남에서는 민족민주 정권과 신식민주의 정권 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됩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미국 간의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는 파리조약 영어로는 파리피스어코드라고 하죠. 파리조약을 체결할 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독립당으로 간주됐습니다. 그 조약에 의거해서 미군은 1973년 3월 29일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절수했습니다. 당시 파리조약 체결을 이뤄낸 두 대표자인 북베트남의 레덕토와 미국의 키신저에게 노벨평화성이 주어졌지만 레덕토는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인민혁명당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 공화 임시혁명정부의 관계는 당, 전선, 정권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유하면 당이라는 기관차가 각계의 대중단체라는 열차 차량을 달고 전선이라는 기차가 돼서 정권 수립이라는 종착력을 향해 달려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조직과 노동자 민중의 대중조직, 노동자 민중의 전선조직이 있어야 하고 이 정치조직이 정권의 직접적인 담당자라면 대중조직, 전선조직은 정권의 대중지반입니다. 베트남과 코리아는 역사와 상황이 다르지만 20세기에 분단돼서 20세기를 넘기지 않고 통일을 이룬 베트남의 경험은 21세기가 돼서도 여전히 분단상태, 전쟁전야에 있는 코리아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